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호입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 2차전지 반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종목분들이 많이 빠지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전문가나 많은 유튜버들이 2차전지에 대한 하락 이후에 2차전지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 들으시면서 마음이 상당히 속상하셨던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2차전지 하락하면서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영상에서도 방송에서 제가 이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지금 현재 낙폭가 되다 오히려 낙폭가 되기 때문에 매수로 대응을 하시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이제 10월 27일입니다. 이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반드시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자 여기 제가 이제 이틀 전입니다. 이것도 10월 27일 날 28일 업로드 영상에서도 우리가 이제 2차전지 관련돼서 지금 240선 부근에 있다 그래서 현재 낙폭가 되기 때문에 매수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 현재 구간 자체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하고 대신에 한 번만에 매수하지 마시고 여러 번 나눠서 산다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준이 됐던 것이 바로 이제 240선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지금 시장이 중요하냐 하면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보면 이제 그 240선이라는 것이 자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양시장의 차트가 지금 어떻게 움직였어요? 지금 이제 꾸준하게 이제 하락이 좀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하락폭을 꾸준하게 이제 움직이면서 지금까지 이제 하락폭을 꽤 많이 보이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지금 이제 고점이 2611이었으니까 2611부터 시작해서 2290까지 빠졌는데 앞서서 이제 여기가 단기 저점이었다. 10월 6일날 그때 우리 형분들하고 할 때 여기서 저점 그리고 이제 단기 반등이 형성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0월 22일 여기서도 저점 단기 반등이 또 형성됐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빠져가지고 현재 있는 자리인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 약 300포인트 정도가 빠졌습니다. 낙폭이 대단히 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가 있느냐 주도주는 현재 정해져 있지 않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대부분의 종목분들이 이제 낙폭과 아대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제 낙폭이 크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현재 구간 자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낙폭이 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우선 이제 에코프로 한번 같이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보시면 여기에 이제 240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240선 부분 자체에서 지금 현재 반등을 좀 붙이고 있는데 자 240선이 깨진 종목도 괜찮아요. 깨진 종목이 더 나왔습니다. 오히려. 240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1년간의 평균 종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 달을 볼 때 한 달을 볼 때 한 달을 볼 때 21선이라고 합니다. 이건 한 달이죠. 한 달은. 자 그러면 이게 6달은 6달은 우리가 이제 반기 반기는 뭐예요 이제 이게 120일선이 되겠다. 그러나 12달 1년은 1년은 우려 241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40선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바꿔서 하면 1년간의 평균 뭐예요? 이 평선은 종가죠. 종가의 합입니다. 종가의 합. 이게 이제 240선입니다. 그러면 이제 심리적인 지지에 대한 움직임 심리적인 변곡에 대한 움직임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240선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480선입니다. 이건 이제 2년간의 평균 자리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에코프로 그룹이 지금 반등이 나왔던 것이 에코프로가 이제 2023년도 1월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이제 상승 꾸준하게 해왔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평균 종가가 현재 58만원 이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비엠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비엠은 오히려 이제 240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아 1년간의 평균 종가보다 현재는 더 싼 가격대에 내려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2차전지 관련된 대부분의 기업들이 2023년도 이후부터 시세를 강하게 시세를 분출했어요. 물론 2017년부터 꾸준하게 올라왔던 종목이 대부분이지만 최근에 급등 양상을 보였던 양극재라든지 응극재나 전해질 분리막, 리튬 관련된 기업들 대부분은 2023년도 들어오고 난 다음에 미국 IRA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급등이 났다니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다면 주가를 올리는 세력들이 남아있다면 그만큼 1년간의 평균 종가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 상당한 반등세를 이룰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27일부터 여기서는 바닷권력이 형성될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좋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안 보신 분들은 영상 다시 한 번 꼭 체크하십시오. 여기 이 영상에도 올려져 있고 방송은 한국경제TV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이건 저희 유튜브에서 영상을 올려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니까 반드시 한번 보시고 저희가 지난주 27일날 공개방송도 진행했어요. 그 공개방송 때도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240선까지 내려와 있는 자리니까 단기적인 반등이 무조건 들어온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에코포로 에코포로 BM을 보셨는데 나머지 기업들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면 포스코 퓨처엠 같이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240선에 대한 부분은 이탈되면서 단기 반등을 보였고 단기 반등을 보였고 다시 한 번 더 바닥이 다지는 자리. 그런데 얘는 1년간의 평균 종가 자리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현재는 2년간의 평균 종가 자리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는 우리가 낙폭받으라고 하는데 앞서 봤던 에코포로 그룹은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시세를 뽑아냈고 얘는 언제부터 나왔어요? 얘는 2022년도 여기가 바닥이었다. 그러면 현재 이 구간 2022년도부터 주가를 들어올렸다 보니까 1년 반에 1년이라면 여기 2023년도는 여기서부터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시세가 났던 부분에 비해서 그 전에 나왔던 이 구간이 여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구간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거하고 두 개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이 구간 여기 이 사이에서는 지지를 받겠다 안 받겠다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앞서 봤던 에코포로는 에코포로 비행은 2022년도에 대한 1월달 가격이 10만원대 부근이었고 마찬가지로 2023년도 가격도 10만원대 부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2023년, 2022년도에 대한 가격적인 움직임 자체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신에 시세 방역법안에 2023년도 보니까 오히려 이 자리에 대한 240선 부근에 대한 지지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반등을 붙일 수 있는 거고 에코포로는 에코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도에 대한 부분 자체는 가격이 9만원대 부근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 2023년도에 들어와서 가격이 형성됐던 것이 이것도 한 10만원대 부근 가격차에 별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204선 부근에 대한 지지가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모화학 보겠습니다. 코스모화학도 2022년도부터 시세가 강하게 형성되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 이 부근에서는 지지가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노신소재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2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3년도의 시세를 한 번 더 강하게 뽑아내면서 올라왔는데 이런 종목분들의 시세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240선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이탈되더라도 480선 자체는 쉽게 깨지지 않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종목분들이 코스코블딩스도 보겠습니다. 포스코블딩스는 2022년도 중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뽑아 냈는데 지금 아직까지 240선이 이탈 안 됐거든요. 여기서 이제 단기 바닥이 한 번 형성되는 부분이지만 많이 하나 지금 240선 밑으로도 한 번 내려올 수는 있어요.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이 이제 내려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바닥을 형성하는 구간이 지지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의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다 240선과 480선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을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 현재 시장 자체가 결국 낙폭과대 종목분들이 한 번씩 급등을 붙이는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결국 2차전지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을 붙여낸다고 봐야 되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이제 급량이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급량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죠. 바닥에 대한 부분 자체에 드러났기 때문에 반등을 보인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분위기에서 코스피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코스닥에 대한 낙폭과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차전지가 반드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AI라든지 로봇도 함께 올라줘야지만 코스닥 지수도 오를 수 있다는 것. 그 내용을 우리가 27일 날 함께 했던 거고 그것이 오늘 시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대표님 여기가 완전히 2차전지 바닥을 찝고 넘어가는 시점입니까?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리가 V자 반등을 보이기는 조금 어렵다고 봐야 돼요. 지수가 빠지면서 앞서서도 보셨다시피 지수가 빠지면서 다이렉트로 하면 쫙 빠진 것이 아니라 빠지다가 반등 붙이고 빠지고 반등 붙이고 빠지고 반등 붙이거든요. 지금 계속 빠져서 반등 붙였죠. 빠지고 반등을 붙였단 말이에요. 이런 반등도 없었다면 이런 반등도 없었다면 여기에서 강한 반등을 붙이겠지만 지금은 빠질 때마다 반등을 붙여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반등을 붙인다 하더라도 또다시 한 번 더 제한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이제 앞에서 갭이 떨어지고 두 번째 또다시 한 번 더 그 전에도 2415포인트 갭이 한 번 떨어졌고 그럼 지금 올라갈 때마다 이런 저항에 대한 자리를 한 번에 다 테스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스닥이나 코스피치 수도 마찬가지로 반등 나올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이익실험 매물 또는 악성 매물을 소화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2차전지가 오늘 반등 이후에도 고장 V자 반등은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서둘러서 추격 매수를 하지 말자. 지금은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40선과 480선에 대한 부분 자체를 기억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 대해서 비슷하게 가격대가 내려왔을 때마다 모아가신다면 충분히 지금 성과를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뉴스 조금만 틀면 2차전지 이제 맛이 갔다 또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 오를 때는 좋다고 얘기하고 빠질 때는 안 좋다 그렇게 시장을 봐서는 저는 수익이 안 난다고 봅니다. 그런 시장은 없고 주도주라는 것이 빠지더라도 주도주 역할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지금 시장을 이끌어왔던 것이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AI로봇 이쪽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갈 수 있다고 봐요. 다만 반등을 붙이더라도 조금씩 항상 제한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반드시 바닥을 한 번 많이 잡아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바닥을 여러 번 다지고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문화의 배수 관점으로 모아가는 전략으로 하신다면 충분히 성과를 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안 좋은 얘기들 너무 듣지 마시고 2024년도, 2025년도가 미국 시장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개화기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것을 명심하시면서 이 또한 지나간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매일 영상에 대한 부분 자체 이상루의 텐텐백어 한국경제TV 오후 1시 30분에 매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에서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많이들 시청하시고 매주 수요일은 빨간맛 주식 제가 또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진행을 하겠죠. 많이들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트렌드 잡아가시면서 시장의 핵심적인 전략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